다이어트 다이어트 새해가 되면서 운동과 함께 다이어트를 결심한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1년의 절반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이어트를 내일로 미루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과 다이어트를 할 때 오메가3가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메가3가 운동과 다이어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메가3는 근육량 증가에 도움을 주어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운동에서 기초대사량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숨만 쉬어도 소모되는 에너지가 바로 기초대사량이죠 따라서 기초대사량이 높을수록 다이어트와 운동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기 때문에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에서 테스토스테론이 합성되는 과정인 엔도지니아스 테스토스테론 신테스 패스웨이에 관여하고 이 적혈구 세포막의 유형성을 높여서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잘 이동하여 순환이 잘 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작용은 근육조직의 산소를 더 원활히 공급시키고 이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켜서 근육 성장을 증가시키고 근육 활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오메가3는 운동으로 발생한 관절과 근육의 염증,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육은 운동을 통해서 반복된 자극으로 손상을 입은 근육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근육에 발생한 미세한 손상이 바로 근육통인데 이 오메가3의 항염증 작용이 운동을 통해 발생한 관절과 근육의 통증 그리고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메가3는 세포막의 아라기돈산의 양을 감소시켜서 염증을 일으키는 분자들의 합성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운동과 함께 오메가3를 복용하면 운동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근육의 회복 속도,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오메가3는 지방대사를 증가시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호주 에들레이드 남호주 대학 연구팀은 오메가3를 섭취한 집단과 섭취하지 않은 집단에 비교한 결과 오메가3를 섭취한 집단에서 더욱 큰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있는 과체중 또는 비만의 남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식습관을 유지하고 가벼운 운동과 함께 한쪽은 매일 규칙적으로 오메가3가 풍부한 참치 오일을 다른 그룹은 오메가3가 들어있지 않은 해바라기 오일을 복용하였는데요 일주일에 3차례 45분 정도 걷기나 달리기 등의 가벼운 운동과 함께 오메가3를 복용한 그룹은 평균 2kg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으나 이 해바라기 오일을 복용한 그룹은 전혀 체중이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운동을 하지 않고 참치 오일이나 해바라기 오일을 복용한 다른 그룹에서도 체중 감량의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오메가3가 직접 지방을 태우지는 않지만 운동을 통해서 지방이 연소될 때 지방을 운반하는 주요 효소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지방대사를 증가시키고 운동 시 근육으로 혈액을 더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 역할을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메가3가 식욕 감퇴에 도움이 되었다거나 운동 시 소비하는 칼로리를 증가시켰다 그리고 비만 세포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타 원투 유전자의 활동을 억제하여 비만 세포의 발현을 막는 기준으로 비만 예방 효과를 갖는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오메가3를 복용하실 때에는 오메가3의 성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PA, DHA 등의 동물성 오메가3는 항염증 작용, 단백질 합성 및 근육 성장 그리고 지방대사 증가 등의 효능을 가지는 데 비해서 이 식물성 오메가3는 주로 들개, 아마CU 등에서 추출되며 주성분인 알파리놀레닉 에시드, ALA는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식물성 오메가3를 과하게 복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에너지원으로 다 소진되지 못한 익려의 에너지들이 지방으로 전환되며 오히려 비만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ALA는 EPA, DHA로 전환이 될 수 있지만 그 전환율이 매우 적고 그마저도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C, 철분, 피리독신, 나이아신 등의 지방산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다른 인자들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떨어질 수 있으므로 다이어트를 고려하신다면 EPA, DHA 성분의 동물성 오메가3를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고려하시겠습니다